천대엽이 대한민국이 뭡니까 불보를 저지르면 출시를 하는 거지 천대엽이 출시했네요 조희대란 사람이 가더만은 제 법원의 2인자를 천대엽으로 임명했네요 연수월 선거소송의 주심이고 인천광역시 연수월 권고척 여러분들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을 완전히 뭡니까 깔아문겐 핵심인물이 천대엽이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대연 이동헌 이 세 사람이 주역이었죠 이 조대연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받고 또 훈장도 하나 받았습니다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네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수고했다 뭘 수고했는지 부정선거한다고 수고했는지 윤 대통령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중에서 퇴임 대법관에게 훈장 수연식을 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제가 오래전에 조재연이 훈장 받다 무슨 공적을 세웠나 조재연 훈장 받다 수고받았다 윤석열의 덕당 무슨 수고했나 이렇게 제가 물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번에 세 법원 행정처장 2인자입니다 전번에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김상환 씨가 여러분 담당했고 하기에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부정성을 덮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더라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법원 이렇게 다 개혁 다 물 건너간 거죠 뭘 개혁하겠습니까 선거 4개 시력들이 행정처장은 법원 인사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 핵심 보직이다 천대협을 임명한 거네 법원계획을 시동 건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조위대가 여러분 들어가지만 법원계획을 시동 공책을 하기 위해서 인자인 부정성을 덮는데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역할 한 천대협을 임명한 겁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개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임기나 지키다가 나가겠죠 민경욱 의원이 한마디를 하셨네요 천대협 그런 법정에서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를 우리 사이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손짓은 거짓을 행하는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법원 행정처장이 된다고 합니다 선거 4기 시력들은 워낙 여러분들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그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 힘 그런 공천 과정에서도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아마 공천 학살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 선거 부정 앞에서 벌벌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나라의 안위나 미래라는 것이 참 이렇게 위태위태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자체가 지금 구조가 법원 대법관까지 올릴 때까지 부장판사나 이런 걸 있을 때 다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법관들은 그냥 본인이 또 무난하게 해야 그 동네에 살아남을 거니까 그러니까 카르텔인 거죠 그래서 또 나와 가지고 또 정관을 제대로 해야 또 몇십억 챙겨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라의 성안대가 어디 보이질 않아요 나라의 성안대가 나라가 뭐 그래도 성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관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으면 이 정도 상황이 악화가 안 됐을 것이고 조선중앙동화가 여러분들 과거에 비해 가지고 힘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선중앙동화가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했으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여러분들 선거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엉망이 되면 남 타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되고 김용빈이 되고 할 때 전혀 저는 기대를 안 한 거죠 뭐 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법부가 부패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부패했다고 생각 안 하겠죠 본인들이 잘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안 생각하겠습니까 선거부정 세력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러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겁니다 전형적인 베네수엘라 가는 길 가겠죠 경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앞이 참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체력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 이 상태를 자